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이태원 12구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최근 임원회를 개최하고 12구 참사 관련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이순창 총회장은 총회도 12구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12구 참사 관련 자문위원회는 예장 통합총회 임원회 산하로 희생자와 유가족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